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 농업기센터 환경농팀 이재연입니다. 오늘 토양비로 처방서 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특히 제가 설명하고 싶은 것은 pH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토양비로 처방서는 왜 봐야 되느냐 토양비로 처방서를 해야지 적정 시비를 할 수 있거든요. 적정하게 비료를 줘서 식물을 잘 키울 수 있고요. 적정하게 비료를 주기 때문에 환경파괴나 환경보호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퇴비를 적정하게 주기 때문에 낭비하지 않게 할 수 있어서 비용 절감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토양비로 처방서 보면 이거는 예시로 제가 뽑아서 만든 거고요. 여기에 보면은 피해처방서 보면은 산도, 유기물, 유효인산, 칼륨, 칼슘, 마그네슘, 정기존도가 있고요. 이거에 다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기회에 있을 때 하나하나 설명돼 이야기를 하고요. 또 이거에 대해서 상관관계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산도, pH가 엄청 중요하거든요. pH가 따라서 여기 있는 게 의미가 있냐 없냐 이렇게까지 판단이 될 정도로 pH가 되게 중요합니다. 자, pH 우선은 pH가 뭐냐면요. pH가 숫자가 작을수록 산성이고 숫자가 클수록 연기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pH가 이렇게 숫자가 클수록 연기성이고 낮을수록 산성입니다. 또 보면은 이제 pH가 제가 아까 중요하다는 게 왜냐면 이제 pH가 이렇게 낮으면은 흡수가 안 되는 양분도 있고 또 pH가 높으면은 또 흡수가 안 되는 분명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철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은 pH가 높으면은 흡수가 안 되고 그리고 또 pH가 낮으면 이렇게 질소도 흡수가 잘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 중에서 이제 pH가 이 적정 암의 6.0에서 6.5 사이에 있는 범위가 있으면은 거의 대부분 양분을 흡수할 수 있어요. 특히 이게 모르부대는 이제 이렇게 적어도 적으려면 어차피 이건 밀양원소이기 때문에 조금만 흡수가 되기면 되니까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pH 산도가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pH가 이제 만약에 산성일 경우 이제 퇴비, 퇴비를 이제 퇴비가 만약에 넣었어요. 토양에 만약에 토양이 산성일 경우 이제 이 퇴비가 이제 발효되면서 산성이면은 이잔화가스, 아지산가스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염기성일 경우는 이제 암모니아가스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pH가 또 낮으면은 아니면 양분 흡수도 안 되지만 아지산가스도 나오고 또 염기성일 경우는 암모니아가스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pH가 이제 지나치게 높은 경우 그리고 pH가 낮은 경우 이렇게 있는데 pH가 지나치게 높은 경우는 이제 뭐냐면 이제 양이온 이온들이 많은 거예요. 양이온이 왜 뭐냐면 이제 플러스 이온인데 뭐 칼륨, 마그네슘, 나트륨 뭐 이런 이온들 그리고 pH가 지나치게 나은 거는 이제 질소, 질산, 뭐 이런 유기물 유기물에 나오는 부식산 같은 유기물이 이제 분해되면서 부식산이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음이온 그리고 pH를 낮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pH가 낮은 경우는 이제 석해비로를 줘서 pH 조절하고요. 또 pH가 높은 경우는 이제 유황비로나 주거나 이제 인사 완충 용액을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한 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만약에 pH가 높을 때 높을 때 낮을 때를 설명해드릴 건데 pH가 높으면은 암모니아 가스가 발생되고 그러니까 태비가 많을 경우 암모니아 가스가 발생되고 또 그 다음에 일부 양부 흡수가 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철, 아연, 망간이 흡수가 안되고 또 pH가 낮을 경우는 아지살 가스가 발생됩니다. 그리고 칼슘, 마그네슘, 칼륨 칼륨들이 이런 양이온들이 흡수가 안되요. 이런 건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아까 말대로 유황가루나 인산 완충 용액 그 다음에 pH가 낮으면은 석해비로 그러니까 이게 석해비로가 이 칼슘비로, 마그네슘은 칼륨비로거든요. 이 석해비로를 주면은 이제 pH가 올라가게 되고 그 다음에 유황가루는 인산 완충 용액은 죽기 경우는 pH가 이제 높으면은 이제 낮춰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이때 뭐 유기물도 늘게 되면은 유기물이나 퇴비를 넣게 되면은 pH가 좀 낮아지긴 합니다. 우선 그리고 제가 이제 토양 비료 처방서 상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이때 보면은 이제 산도가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걸 어떻게 조절하고 얘네들이 어떻게 pH를 높이고 낮추는지 한번 잠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pH가 높은 경우 이제 예시인데요. 이렇게 pH가 높습니다. 이 염기성 토양이죠. 염기성 염기성 토양인데 이런 경우는 보통 유기물이 낮아요. 그리고 이 칼륨, 칼슘, 마그네슘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얘네들이 양이온이기 때문에 pH를 높여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유기물을 넣어줍니다. 이때 유기물을 넣어주면은 상대적으로 얘네들이 유기물을 넣으면 흙이 더 많아진다는 느낌이니까 희석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얘네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때 또 그래도 수치가 pH가 그대로 있다. 그러면 인삼 완충 용액을 줍니다. 인삼 완충 용액을 주면은 pH가 적정 범위로 맞춰지게 됩니다. 아 그리고 이때 만약에 유기물 태비는 안전하게 재배를 다 끝나고 나서 완벽한 완숙된 태비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작물이 있는 경우에 태비를 넣으시면은 작물이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만약에 pH가 낮은 경우 설명해드리면은 pH가 이렇게 낮은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보통은 유기물이 이렇게 높아요. 그리고 인삼도 높을 경우도 있고 특히 칼륨, 칼슘, 마그네슘이 이 치안성 양이온들이 낮아요. 낮아서 이렇게 pH가 낮을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석해비로를 주는 거예요. 석해비로를 주면은 이게 칼륨, 칼슘, 마그네슘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면은 pH가 단연히 점차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토양비로처방서를 이제 받고 나서 이걸 이제 어떻게 조치를 하고 토양분석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pH가 맞춰졌는지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오늘 설명 여기까지고요. 정말 오늘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때 또 토양비로처방서에 대해서 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